안녕하세요 여러분 허니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여기 치즈 제육볶음이랑 여기 청국장 총각김치 계란말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밥은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후루루룩 고구마 손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 마지막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 만들어진 것 같다 맛있다 이거는 원래 안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먹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또 먹을 것 같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세계빵 전에는 자막이 들어있어요 전에는 매우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요 매운육 한번에 찍을게요 오늘의 보물은 고춧가루 고구마 맛있다. 고춧가루 초콜릿은 제가 매Text게 먹으니까 매콤하고 제가 엄청 많이 먹었었어요 뱅뱅이네 맛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건 미니스탕의 미니스탕에 이게 미니스탕이 더 맛있어 미니스탕이 더 맛있다 탕후루 고춧가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